난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약속 약속 지겨워 죽겠어 진짜! 어린이 지금 좀 그만해! 어디서 아빠한테 승진해! 어이구! 아빠? 도연이냐? 평진아, 나 좋됐다 일단 넌 회사를 가 계단 올라갈 땐 가방으로 가려야지 뭐? 빤쓰? 다 보이게 이게 뭐냐 이게 헐, 말 좀 어쩔 아빠가 공부가 뭔지 보여줄게 성적은 회복순이 아니잖아요! 아빠 어디 가! 아빠? 안녕 아니 턱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쳐요? 오늘 접대를 잘 하셔야 도장 찍는 거야 아, 졸라 쪽팔려 나 그냥 쏘지 한 병 딱 해야 된다 그냥 내 생일 첫 회에 튀었는데 아빠한테 끄고 이게 진짜 으악! 얘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얘 몸이야 그니까 내가 얘야 니 몸이 니 몸이고 내 몸이 내 몸이든 무슨 상관이야 나만 건강하면 되지? 꺼져 꺼지라고 놀아 한글자막 by 한효정